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MBC 기상캐스터 박윤지입니다.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, 여러분. 오늘 나윤아 기자님과 정말 재밌게 인터뷰했고요. 여러분들 더울 텐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스크롤 측 좀 내리시면 더 재밌는 인터뷰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, 여러분. 좀 있으면 태풍의 열대야에 폭염, 여러 가지 여름 가족들이 총출동을 할 텐데요.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 기상캐스터들이 비를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